아.. 쎈는데 벌써? 아.. 이거 반칙이지 오랜만에 지내서 쉬었어 너무 편하게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나버렸어 드라마 해야지 드라마 해라도 김기방 김기방 여가 매필화하지 내가 매필화할게 그녀가 바로 곁에 있잖아 그녀가 바로 곁에 있잖아 그녀가 바로 곁에 있잖아 다같이 많이 해 우리의 정사를 그녀가 보잖아 지금이 찬스야 그녀가 무려 그녀가visible .. 우리의 정화를 나 머릿속에 오늘 신기한 남자들을 봤어 아따해 맥두기 유인한 꼬리나 전부 다 더 배우 필요하지 내가 찾아왔어 그냥 바로 여기 있잖아 그녀가 왔잖아 그녀가 왔잖아 그녀가 왔잖아 바로 지금이 우리의 전부야 넌 빌려줘 네 마음을 무산포로 눈빛자 나 너 지금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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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빌려줘 온라 몸비카 예스 위야 내 온라 몸비카 내 몸비카 내게 빌려줘 내게 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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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내그녀 팀 1시간 안에 준비한거 맞습니까? 원래 기존에 있었던거를 가져와서 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개사가 너무 좋았구요 일단 그 빌려줘 내 마음을 무담부로 무의자로 말해 이 부분 굉장히 가슴에 꽂혀있었구요 각자의 어떤 역할이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정말 높게 삽니다 정말 1시간 안에 했다는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